무얼 라면 먹을 게 있잖아 안녕하세요. 오늘 먹어볼 건 오리온에서 나온 오징어 땅콩인데요. 그냥 오징어 땅콩이 아니고 알싸한 맛입니다. 겨자가 그려있는데, 겨자 맛이 살짝 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음..뭐야.. 와사비 맛 시즈닝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요. 영양 성분을 보시면 곱하기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거 하나 다 드시면 설탕이 40g? 무진장 많이 들어와요. 여기 좀 양은 많은 편인데, 어..뭇그램짜리야. 190g짜리에 922kcal인데, 요게 한 1600원 정도 이마트에서 판매하더라고요. 땅콩이 30g, 오징어 76% 하여튼 당류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. 단백질, 지방도 좀 높고, 지방도 81%, 나트륨은 42%로 나트륨은 생각보다 낮은데. 이게 이렇게 단..단 과자는 잘 모르겠는데, 이게 이렇게 달았나?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아..먹어볼까요? 저번에 먹었을 때는 좀.. 와사비 맛이 많이 났었는데, 지금 먹어보니까 별로 이렇게 뭐.. 살짝 느껴지는 정도? 음.. 그냥.. 좀 나는 정도네요. 뭐 안쪽 같은 경우에는.. 이렇게 생겼고요. 근데 먹다보니까.. 혀에서 좀 알싸한 맛이 좀 많이 느껴지는.. 조금 조금씩 더 느껴지네요. 음.. 음.. 자극적인 거? 그.. 그.. 뭐야.. 새우깡 중에서도 매운 새우깡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오징어당콩이 좀 심심하다고 느끼신 분들, 아니면 좀.. 색다른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,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? 뭐 그렇게까지 알싸하진 않고요. 진짜 알싸한 걸 원하시면, 여기다가 겨자를 찍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참고하셔서, 흔적한 제품 같으니까 맛있게 드셔보시고, 당분은 좀 많다는 거, 그거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.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